베이징 올림픽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온 만큼 올림픽 출전을 확정짓게 되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엄마 나 갔다 올게 이걸로 하겠습니다. 이너버워를 가장 잘하는 것 같고요. 또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전 점프들도 지금 많이 올림픽을 향해서 더 성공률을 높이고 있는 중이어서 좀 더 자신 있게 기술을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. 무리한 메달 욕심보다는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전세계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. 여운을 줬다라는 감동을 줬다 이런 헤드라인이 달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만큼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제 경기를 보고 조금이나 힘이 됐으면 좋겠다. 피계선수 찾은 안에 겨울은 이제 시작이다.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. 감사합니다.